몸무게 될 거야? 몸부터 말리세요. 몸말릴 생각 아예 없네. 얘들아. 어 맞다. 도대체. 이리 와. 이리 와. 어 걸린다 말린다. 그냥 자연으로 말려야 될 것 같은데? 말릴 생각이 없네. 조금만 마르면은 몸무게를 재봅시다. 벌써 몸무게 잰다고 난리다. 몸무게 잴 거야? 왜 간식 안 나와? 이런 표정이야. 멋지? 간식 줘야 되는데. 파이팅. 파이팅. расп chang. 깎아내? 자 일단 0.5초 맞추고. 벌써 올라온다. 떡디! 오케이 앞으로 한 칸 더 한 발짝 더 꼬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꼬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조금만 앞으로 아이 귀여워 여기 조금 앞으로 왔나 조금만 앞으로 와요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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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절이 펜치 탱탱 꼬리 TV가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길을 다나와네 그러게 지금? 집에서.. ㅋㅋ 이거 진짜 잘 잡았다.. 뭐야. 오 귀를 넘으니까 에러 뜬다. 배가 남참만 해. 살이 찐 거요, 임신한 거요. 배 뭐 있으냐? 뭐 있어? 라떼, 배.